네, 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소기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 시간,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면서 2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의견도 들리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 일일일깡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의 노래 깡이 이전에 발표가 됐는데 요즘 다시 화제가 되면서 젊은 층이 하루에 영상을 한 번씩은 꼭 본다. 우리 교수님 일일일 백 같아요. TV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가 오는데 먼 길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당초 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런 예측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건지,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바이러스의 특징은 아직 다 잘 모릅니다. 우리 1월에 처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우한에서는 12월부터 환자가 있었지만 이제 6개월도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방역을 굉장히 잘한 건 사실이에요. 1월 21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봉쇄도 없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찾아가면서 빨리 격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니까 치사율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불행하게도 2월 말경에는 대구, 경북 지방에서 아주 대규모 얻을 환자가 발생해서 이때는 우리가 그 동선을 찾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나타났었고 의료 공백도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다 제압이 되었고 결국은 4월 말쯤 될 때는 거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감염이 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인구를 봤을 때 지금 1만 명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염이 된 수가 적고 치사율도 적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늘 현재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감염은 되고 있지만 전체 수로는 사실은 제한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랑 같이 유행할 경우에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즉 대구, 경북대의 상황처럼 동선을 다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2차 유행은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가을쯤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우리 국내에서의 제압이라도 제대로 돼야만 또 앞으로 모르는 외국에서부터 유입되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외국인들하고 교류 없이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코로나19의 아주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전과 인근 지역까지 이어진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크기는 작지만 이미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재를 2차 유행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규모로서는 작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점들이 있죠. 우선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일단 수도권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전국적인 유행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에서 전염을 시킨 후에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에서 질병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야만 그때 가서 동선을 다시 찾아가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통제가 확산 속도보다 늦을 수밖에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 상황이 언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안타깝고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이고 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태원 집단 감염 직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 초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줄었다 많아졌다. 우리가 제일 안심할 수 있었던 때가 사실은 4.15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방역은 이렇게 하면 완전히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안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4월 말까지. 이게 정책 당국에서 좀 심각해서 경계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또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고 학교도 예정대로 개학을 한다고 하면서 5월 초 연휴 기간 동안의 노출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많이 해이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꼭 이런 원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수도권에서 이태원발, 크롭발 집단 감염이 시작됐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연결연결해서 리치웨이 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쿠팡도 있었고요. 쿠팡은 그런데 상당히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제압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리치웨이 같은 감염이 굉장히 전파가 어려운 것이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고령자가 많다는 이 특징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이 서울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 지역의 이 연관성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대전, 충남 지역의 이 바이러스는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것과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지금 해외로부터 유입된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양쪽 부분들이 다 합치게 되면 지금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이번 주, 다음 주가 매번 1, 2주입니다마는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말씀하셨고 부산 감천항에 입항할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무려 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들을 보면 감염 경로가 좀 다양해요. 이 부산 상황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입국을 한다고 그러면 비행기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바다로 있기 때문에 사실 걸어들어오는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도 사실은 요새 여객선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검역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 있죠. 결국은 승선해서 검역을 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중국하고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만 승선해서 검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역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벌써 방역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승선을 해서 하역 작업을 하게 되면 승무원들하고 접촉이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주 완전히 검역이 뚫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그 옆에 배도 러시아 배가 한 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파 속도를 봤을 때 이 접촉이 상당히 심각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원 전수검사하면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방역 당국의 검역이 좀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배라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배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일본에 이왔었던 배에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의 특성이고 이 사람들이랑 또 접촉을 했었다는 부분이 사람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그 환경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을 거든요. 장시간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 화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접촉한 부분만 봐도 상당히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입국 검역이라거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역 작업할 때 러시아 선원과 항만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냉동 창고의 특성상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쿠팡 물류창고에서 겪었듯이 마스크 미 착용 시 감염 위험이 아무래도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선원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 지금 승선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검역을 잘할 것이냐. 또 우리가 감염이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역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일단 승선을 하면서 검역을 하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원들이 떠날 때에 미리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는 결과를 가지고서 들어온다면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처가 지금까지는 어려울 것 없고 지금 승선을 해서 검역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검역이 제대로 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인적이나 여러 가지 물적 자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냉동고냐 화물이냐 이런 것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검역 시스템을 새로 지금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제가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상만 해도 좀 슬프다 이러면서 지금도 KF94는 밖에서 무조건 씁니다. 얼굴이 흑백이 되더라도 쓰신다 이런 말씀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9915번님께서는 초심을 잊지 말고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정부 방역 대책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이전보다는 좀 방심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4월 말 이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때 좀 바짝 조여서 잘했으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거거든요. 이거의 원인이 지금 방역당국에 못 젖혀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거리 두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거리 두기하고 방역 숙칙 잘 지키고 위성 숙칙 잘 지킨다 할지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인 여러 가지 방역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서울시에도 한 주에 3천 명씩 한다고 그러고 이병장 정도 선제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는 아마 면역 진단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을 어느 정도에서 빨리 찾아내서 감염의 거리를 끊어야만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지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내 에어컨 트는 곳들 많아졌고요. 에어컨과 관련된 감염 사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밥을 먹었던 여고생이 확진자와 4m 정도 떨어진 테이블에 5분 정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이 됐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m나 떨어져 있었고 5분간의 접촉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비말 감염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접촉 감염이 일어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다고 하면 그 바람 방향이 확진자로부터 이 감염자한테로 있었다면 상당히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중국에서 데이터 보면 아주 멀리 한 5m까지도 간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 5분간의 접촉으로 과연 감염이 됐을까 하는 건 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조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5분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들에 오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혹은 문 손잡이라든지 여러 환경 중에서 간접 접촉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라고 하기에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또 궁금한 질문입니다. 물놀이 안전하겠습니까? 물놀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서 물에서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물놀이에 있는 그 물 자체는 염소 소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감염될 확률은 없지만 서로 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비말 감염이 가능한 것이고 물놀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에 있어서는 밀폐된 실내 환경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생수칙과 물 밖에서의 서로의 거리 두기 즉 물 밖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가능하겠지만 마스크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놀이 할 때도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확진이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모기에 물리면 바이러스를 옮아서 감염될 수 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라는 것도 혈액 감염인데 모기를 물려서 감염은 안 되거든요. 더구나 이 바이러스는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적은 바이러스가 혈액 안에 있으면서 모기를 통해서 모기 안에서는 증식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어떤 역학적인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모기에 의한 감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2차 유행 중이라며 장기 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꼼꼼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